세종시대의 명제상 세종시대의 명제상 하면 보통 황의와 맹사성을 떠올리기에 이 둘에 밀려서 아는 사람은 저구나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신 중에는 이들 말고도 조말생과 허조가 있습니다 둘 중 조말생의 스토리가 더 재미있으니 조말생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조말생은 태종이 즉위한 첫 해인 태종 1년 문과의 장원급제에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장원으로 급제한 데다 능력도 출중했는지 태종의 특별한 총애를 힘입어 승진가도를 달리는데요 처음에는 왕실 창고에 저장하는 곡식을 관리하는 관직으로 시작해 언론기관은 사헌부, 사관원의 관직을 거쳐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2조의 관직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태종 7년에는 10년에 한 번씩 정산품 이하 문관들을 상대로 보는 과거시험인 문과 중시에서 2등을 하기도 했으며 그 뒤로도 곡식을 관리하는 관직 언론기관인 사헌부의 관직을 다시 거쳐서 마침내 왕의 비서실장인 지신사가 되어 명실상부 태종이 가장 총애하던 신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말생을 아끼던 태종은 태종 18년 그를 2조 찬판으로 승진시키고 곧 형조 판서를 거쳐 병조 판서에 임명함으로써 그에게 병권을 지어주게 되죠 이후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에도 조말생은 계속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태종의 대마도 정벌도 지원하고 조선의 외교와 국방에 관련된 여러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자면 조말생은 장원급제 출신인데다 문과 중시에서도 2등을 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나고 사헌부, 사관원, 지신사, 2조 찬판, 형조 판서, 병조 판서 등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칠 정도로 능력까지 출중했으며 거기다 태종의 특별한 총애까지 받았으니 누가 봐도 이대로 승진을 거듭해 정승에 오르고 마침내 영의정이 되어도 이상할 거 하나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조말생의 커리어에 엄청난 흠집이 나면서 이후 조말생은 더 이상 승진도 못하고 6조 등 주요 관직에 임명되지도 못했는데요 자 그럼 조선왕조를 통틀어서도 역대급 비리사건으로 불리는 김도련 사건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세종 8년 3월 사헌부에서 세종을 찾아와 조말생 등 권세가들을 탄핵합니다 과거에 김도련이란 자가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병조 판서 조말생에게 노비 24명을 우의정 조연에게 노비 15명을 국산부원군 연사종에게 노비 10명을 뇌물로 바치고 그 외 권세가들에게도 수십 명의 노비를 뇌물로 바치어 결국 승소했다고 하옵니다 특히 조말생은 당시에 형방대원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바꾸는 사건을 조작하여 김도련이 승소하게 도왔으니 더욱 죄가 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이들을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세종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감찰사를 파견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감찰사가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는데 당시 이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평면에서 노비로 전락한 자가 426명이나 되었는데 김도련은 이들을 전부 자기 노비로 만들었고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노비 132명을 뇌물로 바쳤다는 사실 게다가 여기에 관련된 자들이 현재 우의정, 좌의정, 병조 판서 등 총 17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조말생은 이들 중 가장 많이 총 36명의 노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고려말, 철원에 살던 호족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생은 원래 살던 철원에서 도망쳐 함길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아직 함길도엔 개척 중인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김생은 그곳에서 황무지를 개관하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아 큰 부를 축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원룡이란 한 장사꾼이 장사를 하며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김생의 아들 집에서 며칠 묵게 되었는데 이때 김원룡은 김생이 과거 모종의 이유로 철원에서 도망쳐 나와 함길도에 자리를 잡고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김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김원룡은 김생의 얼굴이 옛날에 자기 집에서 도망친 노비 허송과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김생과 그의 가족을 전부 자기 노비로 만들고 그의 재산까지도 전부 탈취하기 위한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미천한 장사꾼인 김원룡이 혼자 이 일을 할 순 없으니 그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 중 하나였던 임견미를 찾아가는데요 임견미는 고려 말에 활동했던 권세가 중 한 명으로 결국 이성계와 최영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자세한 내용은 0-6 최영과 우왕편을 참고해주세요 무튼 임견미의 도움으로 김원룡은 김생과 그의 가족을 자기 노비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임견미가 실각하면서 김생과 그의 가족은 다시 양인으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태종 14년 태종은 노비의 주인이 애매한 경우 이를 바로잡고 노비의 신분이 잘못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하는데요 그러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김원룡의 아들 김도련은 이때다 싶어 다시 한번 노비 변정소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김도련은 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말생 등 수많은 관료들에게 노비를 뇌물로 바친 거죠 그런데 실록에 따르면 김도련은 지방에 미천한 인물이며 라고 나와있는 걸로 보아 김도련은 별다른 능력도 재산도 없는 인물이었는데 김도련이 어떻게 17명이나 되는 관료들에게 132명이나 되는 노비를 바친 걸까요? 미천한 김도련과 달리 김생의 가문은 그 뒤로도 번성하여 이때 그 가문의 인원이 총 42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도련은 자기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426명을 전부 노비로 받을 테니 이 중 132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리고 결국 조말생을 포함한 부패 관료들의 뒷공작으로 김도련은 소송에서 승리하고 이들에게 100명이 넘는 노비를 제공하고도 300명 가까이 되는 노비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재산은 따로 치고도 말이죠 그런데 당시 조말생은 형방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형방대원이란 왕명을 형조에 전달하고 형조의 보고를 왕에게 전달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 형조는 재판과 노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니 조말생은 이 사건을 조작하기에 가장 제격인 자이면서 절대 이러한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조말생이 노비를 36명이나 받고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건을 조작했으니 그 죄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김도련 사건이 터지자 대관들은 김도련에게 뇌물을 받아 먹은 관료들 중에서도 유독 조말생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탄핵합니다 그렇게 대관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된 조말생 그러자 과거 조말생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도 배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조말생은 여태 수많은 사람에게 은이나 비단 등 뇌물을 받은 대가로 그들의 관직을 올려주고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고 군대도 안 가게 해주고 등등 수많은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사원부의 수장인 대사원이 세종을 찾아와 다시 한번 조말생을 탄핵하는데요 조말생이 여태 뇌물로 받은 노비나 장물종 그 기록이 상세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고 분명한 것만 하더라도 780관에 다다릅니다 법에 따르면 뇌물 80관 이상을 받은 자는 교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말생은 이에 10배 가까이 되는 장물을 받았으므로 죽여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조말생은 세종의 지나친 총애를 힘입어 이토록 권세를 부리고 뇌물로 재산을 축적했으니 청컨대의 말생을 법으로 다스려 이같은 일이 재발하는 걸 방지하소서 하지만 세종은 조말생은 태종께서도 종애하셨으며 나 또한 지극히 종애하는 신하이다 법률에 따르면 목을 베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신이 뇌물을 받았다 해서 죽이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으니 조말생을 충청도 회인으로 유배 보내도록 하라 라며 유배형으로 그칩니다 게다가 세종은 고작 2년 만에 조말생의 유배를 풀어주는데요 그러자 대관들은 조말생을 한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며 상소를 올려댔지만 세종은 이를 묵살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자 세종은 조말생에게 직첩을 돌려주는데요 직첩이란 관직 임명장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예 단체로 궁궐 앞에 엎드려서는 조말생이 돌아온다면 자기들은 전원 사직하겠다며 시위를 하는 대관들 그러나 세종은 이번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자 이번엔 아예 조말생을 관직에 복귀시키는 세종 그렇게 관직에 돌아온 조말생은 얼마 후 함길도 관찰사로 임명돼 최윤덕과 함께 육진을 정착시키는 일을 맡습니다 이후 조말생은 중추원에서 군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맡았으며 전라, 경상, 충청도에 성을 쌓는 일에도 투입되었는데요 따라서 혹자들은 이렇게 조말생이 맡은 일들을 보며 세종이 조말생을 내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군사 관련 업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리 혐의로 인해 조말생을 내치는 것보다는 그를 부려먹음으로써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또한 조말생은 뇌물을 먹고 비리를 저지르는 한이 있어도 국왕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대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왕 입장에선 부려먹기 딱 좋은 인재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세종이 조말생을 크게 신임하진 않았던 것 같은 게 조말생은 이 사건 이후로는 육조의 주요 관직에 앉을 수 없었으며 정승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나 능력을 보면 조키 정승이 되고도 남을 인재였으나 결국 김도량 사건이 발옥을 잡았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조말생이 관직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를 향한 대간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말생의 아들 조근이 문과 1차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자 등록을 하러 갔는데 예문관 관원들이 조말생의 범죄 때문에 좀 더 이논해야 한다며 이틀이나 합격을 늦췄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예문관의 수장인 대대학 자리에 바로 조말생이 앉아 있었음에도 직속 부하들이 이런 일을 벌였단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조말생의 다른 아들인 조찬이 사원부 감찰로 임명되는데 당시엔 고신서경이라 해서 관리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대간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들이 조찬의 임명장에 서명하길 거절하며 무려 3년 동안이나 임명을 질질 끌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간들이 아무리 조말생을 괴롭혀도 세종은 끝까지 조말생을 감쌌습니다 세종은 앞서 황의 때처럼 사직 쇼까지 버려가며 조말생을 계속 기용했는데요 조말생은 64세대부터 77세대까지 거의 매년 사직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78세가 된 조말생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아예 죽어버리고 마는데요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킨 걸 보면 조말생이 어지간히 능력있긴 했나 보죠 자 그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말생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으로는 세종시절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대신 허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말생과 허조는 극단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조말생은 뇌물수수 끝판왕에 해당하는 부패 관료였지만 허조는 뇌물십이 한 번 없던 청백리였단 겁니다 허조는 지나치게 깐깐하고 완고하며 매우 보수적이고 직설적이면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청렴한 사람이었는데요 허조는 공양황 2년에 20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해 이후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별탈 없이 계속 관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태종시대에 접어들자 사사건건 태클을 걸며 직원을 아끼지 않는 허조의 성격이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태종은 처음엔 허조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는데 이런 태종의 마음을 알아챈 황의가 태종에게 말합니다 전하께 직원할 강직한 신하도 곁에 두셔야 하옵니다 이후 태종도 허조의 직원이 단지 자기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높은 충성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기에 허조를 중히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태종은 세종에게 양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허조는 내 주춧돌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중히 쓰도록 해라 이후 허조는 세종에게도 직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국원 정벌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라며 조선에 말 1마르티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구했는데 안 그래도 한성가라는 황제인데 거절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서둘러 보내자꾸나 아니 되옵니다 전하 말 1만 필이면 기병 1만을 양성할 수 있사운데 기병 1만을 그렇게 명나라에 빼앗긴다면 우리나라의 국방은 어찌하려 하십니까 또 한 번은 세종이 백성을 위해 율문을 2두로 번역하여 배포하자고 하자 허조는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신은 패단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들이 율문을 알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피하는 법을 익혀 더욱 교활하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되어 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한 건 목숨을 걸고라도 말하는 소신있는 성격이었던 거죠 또한 허조는 워낙 보수적이고 위아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종종 하급 관원들에게 자넨 인사도 안하나 자넨 복장이 그게 뭐다 라며 깐깐하게 굴어서 하급 관원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조의 이런 깐깐한 성격과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청렴한 성격을 높이산 세종은 그에게 이조판서 예조판서직을 맡기는데요 이조는 인사와 뇌물을 담당하고 예조는 외교, 교육, 문학, 제사 등과 함께 또 인사제도를 담당했으니 깐깐한 허조에게 딱 어울리는 직책이었죠 이렇게 두 판서직을 거친 허조는 결국 좌의정에까지 올라 권력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후 말년에 병세가 악화되어 관직에서 물러난 허조는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대평한 시대에 태어나 나이 70이 되도록 살았다 게다가 귀찮은 간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어진 임금을 만나 그 지위가 세상에 이르렀으니 이쯤이면 행복한 인생 아니었겠느냐 이젠 죽어도 여한이여구나